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정으로 여러분을 섬기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자기 존재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 근거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근거가 자기 잘남을 뽐내기 위한 자존감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한 자동감이냐 이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한다면 이 사람의 자동감은 너무 빛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둘까요? 당신의 몸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러니까 천하가 뭡니까? 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영혼은 이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그런 축복된 가치를 아는 자죠 구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됐다 이게 아니라 검찰의 구속 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속을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리뎀션 그런데 이 구속은 몸값이라는 여러분 영화에 랜섬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어요 몸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딸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직 형사인데 이 형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강도에 대해서 현상금을 더 강하게 몸값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딸을 납치하는 사람의 몸값을 요구하면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을 납치했어? 그러면 이 강도를 잡아온 사람한테 이 현상금을 주겠다 그 강도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몸값을 제시를 하네요 그래서 딸을 구출하는 영화가 랜섬이에요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 목사는 영화 매니아인가 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다만 그런 잘나가는 브루스 윌리스가 주요하는 영화죠 잘나가는 영화는 제가 가끔씩 봅니다 물론 돈 안 내고 모레일 때 봅니다 인터넷 보면 돈 안 내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는데 그 랜섬, 몸값을 치뤘다는 거죠 그래서 리뎀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전쟁인 거 아시겠죠? 랜섬, 리뎀션이라는 말은 랜섬이라는 몸값을 예수님의 몸값이 지불대 피값이 지불대 했다는 거예요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마이크를 이번에 바꿨어요 좀 심플하죠 그런데 이 마이크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스피커 샀다고 서비스로 줬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의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얼마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앞두고 예수님짜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가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에 한 영혼을 오른도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이 전도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도자의 가치 이번에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곡동에서 한 5천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은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전도왕들을 유튜브에 다 검색을 했는데 우리 교회 김영애 존사님 강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김영애 존사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허락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물론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김영애 존사님이 4, 5, 17일에 이사를 오는데 이사를 오기 전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목동에서 제가 거기 신방 가서 깜짝 놀랐죠 방 하나를 카페로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카페 메뉴판도 있고요 거기 에스페소 빼는 것도 있고 다 구비구비 카페처럼 모든 차를 구비해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여기 증웅에 지금 인테리어 카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증웅에 여기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도 카페를 만들었대요 전도카페 그러니까 각 집에 전도카페 강우성 기사님 이번에 증웅 아파트 샀죠 미소관사님이 도전을 받으셨거든 미소관사는 아마 카페를 만드실 것 같아 돈 좀 대죠 방 4개니까 하나는 카페도 내놓으라고 그렇지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세요 카페로 그래서 친구들 아는 사람을 이렇게 집으로 전도하는데 카페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메뉴판도 있죠 아주 인테리어가 예쁘게 카페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금을 전하면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믿을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 많은 분들 다 카페를 하나씩 만듭시다 카페 아프리카 2호점 3호점 해볼게 내가 거기나 허락 돈 안 받고 해줄게 카페 아프리카 3호점 4호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지잖아요 물론 유튜브도 지금 엄청나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권지기 위해서 그렇게 혼심을 다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전도의 열정을 썩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전도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콧불소 전도왕 1호 2호 3호에 임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왕 안에 들어오기를 추천합니다 아멘해요 콧불소 목사 전도왕도 홍요한 목사 전도왕 해 오늘 좋아 그럼 나 유튜브 딱 해서 콧불소 목사 전도왕 하면 또 이제 그런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또 초청이 오는 거야 홍요한 목사 초청하면 안 되겠냐고 콧불소 목사 보내기 힘든데 그래서 가라갈게요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알겠지? 몸값 아르헨티나 메시아 리오렐 메시 이름이 길죠 그냥 메시라고 불러요 몸값이 8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을 얼마? 1183억 원 놀래라고 얘기했는데 안 놀래면 내가 놀래 몸값이 1183억 원 한국대표로 뛰었던 박지성의 최고 몸값은 1150만 유로 170억 원 적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수 한 명이 걸어다니는 기업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기업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몸값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류죠 데리고 가려면 그 정도를 내야 돼요 연봉은 따로입니다 어허? 또 많이 벌게 그게 아니라 그건 이 종류일 뿐이에요 이 종류일 뿐이에요 이 종류일 뿐이에요 이 종류일 뿐이에요 그리고 연봉이 따로 정해지는 거예요 좋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몸값이 나의 가치가 더 높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나의 몸값이 더 높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적어도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같이 못난 목사를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이렇게 이제 방송에 세워주셔서 제 몸값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 번째 안에 든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다인 목사로 제 몸값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면 몸값이 거의 그냥 상한가예요 완전히 1%예요 0.1%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갔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냥 한 번에 그리 나를 몸값을 올려가지고 그리 자리에 얹히지 않아도 제가 그 자리를 사양하고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그런 자리로 저를 몸값을 더 가치를 올려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여겨준 것들은 너무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딱 세 가지 저는 3포인트만 설교합니다 저는 이제 막 열 때까지 안 합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좀 일찍 끝난 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부사님 너무 좋습니다 10분만 더 일찍 아 네 나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실 나이 먹어서 힘 빠지면 덜하게도 못해 좀 더 빨리 힘내도록 할게요 꿈을 가진 사람 꿈의 가치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의 몸덩을 일치고 내 꿈을 사라 이랬어요 제가 진짜 해놓고도 멋있는 말인 거야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거든 그거 그래서 프로포즈 뭐 그런 얘기하면 멋있다고 여자들이 막 반항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둘 쳐 놨다가 한번 써먹가 막가 하다가 좀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눈만 뽀뽀고 청년 때 저는 이게 좀 살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볼만하잖아요 살도도 찔만하게 찌고 안 그래요? 그렇죠? 청년 때는 멋있긴 했었지만 좀 야리야리해서 좀 그래 좀 보호본능이 발동될 정도로 내가 저 사람을 시립 가서 죽이라도 좀 잘 써줘야겠다 이런 마음 무척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같이 조금 이렇게 야리야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돈도 없는 데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의 몸덩을 주고 내 비전을 사라 이게 진짜 웃기는 거지 했다가 짜득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책을 사가지고 멋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써먹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레이스 김 불러가지고 그레이스 김 어디 갔어? 왜 거기 있어? 네? 들어와서 들어와 저기요 아기 보는 거예요? 아기 보는 건 봐주고 내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당신의 몸덩을 주고 내 꿈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어떠니 이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다섯 시간 기도하고 얘기했거든 얘기를 해야 되냐 말하느냐 고민하다가 당신의 몸덩으로 내 꿈을 살아 이거야 그 꿈이 뭔지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다 무시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전도사야 꿈만 가진 전도사인데 꿈은 엄청나게 컸지 나는 꿈을 엄청나게 컸습니다 원래부터 상환경기장 막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자기 몸덩으로 살아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섯 시간 기도를 영빨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심각해지더라고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 그리더라고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꿈은 꿈은 크고 봐야 되는 거야 다시 꿈은 크게 하고 보자 대인은 알겠는가? 우리 대인이가 서울 가니까 우리 성준이 성준이가 왔더라고 이번에 마지막 휴가 우리 대인이 마지막 휴가입니다 이제 고참이 아니라 갈참입니다 갈참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인이 근처에 낙엽 같은 거 두면 안 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오 그래 그래 고생했다 나라를 지키는 너 때문에 내가 반잠을 잘 잤다 대인이가 있어서 내가 푹 잤네 너 제대하면 내가 어떻게 자냐 또 어떤 놈 가겠지 어 우리 저기 저 누구지? 강준영이가 가 있구나 준영이 때문에 내가 잘 자야지 그럼 우리 청년들은 몇 명 계속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놈도 있고 어느 놈도 있고 아까 우리 세훈이 나라 지키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십시오 이러더라고 근무로 간다고 여러분 그 10편 81편 10절 요졸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같이 한번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는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나를 믿음의 큰 사람으로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 뻥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되거든 그게 놀랍잖아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10편 81편의 10절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다시 말하면 크게 선포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선포해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지 기원을 알겄냐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통이 커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통이 너무 작아요 작아 빨리 인사하지 마세요 통이 너무 작아요 작아 네 충격을 받아야 돼 그 통 부셔버리고 찬똥 사야 돼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꿈이 크면 몸값이 크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내 말을 붙잡기를 잘했지 만약에 김찬이가 안 붙었으면 나를 안 붙들었으면 다른 여자가 진짜 나랑 같이 비전 자매가 얼마나 복받았겠어 근데 김찬이가 잡았지 자연히 지그제 또 동의를 안 해줘 이 양반 아무것도 비리비리하고 진짜 죽도 못 먹고 내가 우리 집사람 교회 집사람이 전노사였잖아요 송파 서울연구원교회였어요 근데 그 이제 그분 그 당의 목사님은 내가 일치에 알고 있거든요 송파구에 송파구는 땅이 비싸잖아요 그 목사님이 사업가였어요 한평 출신이야 제 고향에 한평 출신 있는데 사업을 잘했던 분이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 부르신 받고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다 서울대 다니고 막 이래 그 목사님도 서울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거기에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신랑을 다인 목사님이 야 그러면 신랑 데리고 와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나한테 초청을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갔죠 근데 그때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나는 감기 걸리면 잘 안 낫잖아요 한참 기침을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그 당의 목사 사모님이 손을 딱 잡으면서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대 너 고생길 열렸구나 완전히 치근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거야 그때 내가 이제 몸이 아주 안 좋대했어요 그때 불러가지고 망가다 갈 수도 없고 가가지고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내 점수가 나를 몰라보더라고 네? 내가 몸이 약해서 기침을 했지만 그래도 꿈 안 하는 큰 사람인데 몰라보더라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거야 그 꿈을 그 꿈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 잘 들어요 특별히 싱글들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다 제가 입버른처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을 쓰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쓴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꿈을 썼다 아멘 좀 하십시다 요셉을 쓴 적이 없어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썼어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근데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을 붙들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쓰시고 그 꿈대로 되게 하시고 그 꿈이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채색옷을 입히고 그 라엘의 손이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젤러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양치는 형들에게 왔더니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리머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붙들었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저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다 구원해서 고생 땅에 거하게 하고 나중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430년 이후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민족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부족이었어요 그냥 시족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강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하는 꿈 그러니까 꿈의 싸대가 커야 그 사람이 큰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천하 만민이 고원을 얻으라고 했어요 그분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도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꿈을 붙드니까 그분들이 다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몸값을 높이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꿈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값은 지속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과거는 용서해 줄게요 큰 미래의 꿈을 꾸십시오 머리칼이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머리가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머리칼하면 무성한데 머리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못 받겠다는 거지 건강을 잃어버린 남자는 같이 할 수 있어도 패기가 없는 남자는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과든 살 수 있어도 꿈이 없는 남자만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꿈의 역사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그 꿈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한 미용 기술을 가진 한 여자가 여인이 세계를 돌면서 보금을 증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꿈을 가진 기도를 하는 자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허황된 꿈입니다 꿈을 포기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기는 유람선을 사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보금을 증가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유람선을 사가지고 유람선이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크루즈 유람선 그걸 사서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 3분의 2 이상이 바다를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바다를 끼고 있죠 부산항, 인천항 되면 딱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다를 통해서 밤에 이동하고 자면서 이동하고 아침에 깨면 가서 전도하고 또 해가 지면 들어가 자고 또 나라를 이동하는 거예요 유람선을 사가지고 세계를 보금을 증가하는 꿈을 가진 이 한 미용사에게 사람들은 그랬어요 허황된 꿈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미용사인데 어떻게 유람선을 산단 말입니까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을 직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람선의 미용실에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 탈 돈도 없는 미용사에게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유람선 안에 미용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마사지사도 있고 미용사도 있고 서양 사람들은 코 수염을 멋있게 그리잖아요 거기 수염 다듬는 사람도 다 있어요 나도 유람선 타면 수염 한번 다듬어 보고 싶어요 내가 다듬으니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주일날 에베 끝나고는 다 깎아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길어요 이보다 더 길면 멋이 없대 이 정도가 최고 멋있대 그래서 주일날 에베 다 끝나면 가서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길고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안 멋있어? 아이씨 뭐 대화가 안 되는데 물 안 먹고 마시고 그런데 손님들이 이제 유람선에서 머리를 다듬으러 오면 열심히 그 미용기를 통해서 머리를 잘라주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한 사람이 멀미, 그러니까 배멀미 얼마나 많았는데 유람선이니까 몸이 아프면 멀미를 하잖아요 멀미도 하고 또 연약한 몸 때문에 병까지 있어서 고통을 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자기 고객이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복돼서 이제 그 재벌은 이제 이제 그 추랑 나가는 준비를 하는데 이분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병약한 초라한 사람이 재벌이었던 거야 그래서 유람선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감사의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보석상을 데리고 갔는데 그 처녀는 값싸고 작은 보석을 골랐어요 비싼 것을 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진짜 착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 자주 만나면서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유람선을 사서 내가 그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금도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금을 전하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그 꿈을 이뤄드릴게요 그래서 유람선을 사서 이분이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보금을 증거했다 이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유람선 탈, 크루즈 탈 돈도 없는 한 미용사의 꿈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돼서 그렇게 고객들을 친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매의 가치를, 몸값을 유람선의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예요 그리 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김하옥 우리 김하옥 맞으시죠? 시흥에서 오셨어요 유튜브 소개를 듣고 이렇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보통 목사님 전화를 안 한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는 전화를 받는 목사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 오면 전화 받겠지 하고 주저조사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 진짜 박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박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에게는 제가 연예인이죠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저 목사님 남편한테 말씀드려서 운전 좀 해달라고 해서 꼭 갈게요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암이 재발했는데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게 꿈이 있어요 100만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100만명의 영혼의 꿈은 한 자리에 수백만명이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100만명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자의 몸값은 하늘을 치솟는다 같이 전도자의 몸값은 하늘 높이 치솟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에 있는 자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스타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스타는 반짝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참 좋아했던 연예인들 그분들이 이제 가끔씩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제가 그분들의 팬이었는데 이제 그 연예인들이 제 팬이 된 거예요 그게 참 놀라워요 난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내가 그분들을 진짜 손도 못 잡을 만큼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박 목사를 그런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인기를 누릴 때 그렇게 많은 돈도 벌고 그렇게 많은 지사를 가졌는데 전부 다 잃어버리고 진짜 같은 병에 걸려서 그 이은하 씨 보니까 무당 신을 내릴 봤다나 됐다나 그렇게 유명한 그 이은하 멀리 기저귀 운해 짜잔 짜잔 나를 두고 떠나간다 내 에 에 에 에 이런 노래 불렀어요 이은하 씨가 얼마나 인기는 채동전은 이은하 좋아했지 아 안 좋아했어요 부인이 있다고 안 좋았다고 하네 또 눈치를 보시는구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앨범을 판매하고 10집까지 시트북을 치셨어요 그런데 인기는 사라졌고 이제는 누구도 돌봐요 그래서 신내림 어쩌고 얘기를 하거더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인기 그 스타 이은하 하면 막 모셔갈라고 어마어마했어요 몸값이 대단해서 그런데 몸값이 이제는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슈퍼스토로 만들어서 영원히 빛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전도에 우리 전력을 다 합시다 어떻게든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 쉽지 않아 손가락만 움직여도 전도가 됩니다 반복사 설교 유튜브 복사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놀리기만 해도 듣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죠? 뵙는 사람이 치유될 수도 있고 그 손가락만 움직여도 전도가 됩니다 그건 다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저희의 상급이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열심히 우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장제석 총통 아시죠? 장계석 그러니까 대만 공산당하고 이렇게 좀 이념 사실은 중국이 공산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태통이 공산혁명을 이제 서구에는 마이크스 이런 말에서 레닌이 소론을 혁명을 시켜버렸고 중국의 모태통이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선교사 다 내쫓고 멀쩡한 나라 대단한 나라 했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장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의 아버지가 전도를 로마니에서 별명이 송전도였어요 송전도 송전도 얼마나 그 전도에 열정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삼남매를 두고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랬어요 왜 하나님 밀었는데 일찍 떠나갔냐 세상을 떠나서 다 별벌질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송전도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 자녀들이 송미령 그 딸 송미령은 장제석 총통의 부인이 됐고 그의 언니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의 부인이 되었고 송전도의 아들 송자문은 재정장관 중국의 그 큰 나라의 재정장관이 됐어요 송전도의 삼남매 그 삼남매 딸 둘하고 아들 하나가 아예 중국을 지배해버리는 중국을 전체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별명이 전도라고 하는 그럴 정도로 복음 전화하는데 힘 썼던 그 아버지 그 자식 때 엄청난 그런 가치를 높인 거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의 힘쓰도록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백만명이 오늘 구원하고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천국에 간 날 천사들이 막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VIP 올라온다고 이 땅에서 백만명을 구원한 전도자가 올라온다고 호르락이 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나 혼자 생각이야 집이들 또 꿈꿔 그건 내 꿈이야 TV 걸지 말고 혼자 봐 자기가 난 내 꿈이라니까 난 내가 천국에 올라간 날 200만명의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가 올라온다고 천국에 난리가 났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야 집단원님 같이 꿉시다 나는 그 봉고차 안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노령의 70이 훨씬 넘은 80 가까이 된 의사선생님이 저희랑 같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먼 거리를 그런데 갔다 오면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100번의 단계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의사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 100번을 왔대요 단계선교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은퇴하면 아프리카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100번 그러니까 30년 한 40년 의사생활을 하면서 젊을 때 단계선교를 100번 그 비용만 해도 비행기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 은퇴 딱 하고 병원분 탔고 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최장론님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사는 날 동안 목사님 따라서 단계선교 오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가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아 진짜 그 장론님 훌륭해 그 장론님 없었으면 최장론님 안 갔을 텐데 이번에도 그 장론님 때문에 저런 양반이 있구만 너는 아무래도 인재 60대 초반인데 그렇죠 장론님이 초반 넘어오셨나 50이요? 내가 사실은 내가 사실은 29으로 계속 밀었잖아요 작년까지 양심이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냥 꽃중년으로 꽃중년 그래서 수염도 기르고 이제는 중년 티를 내버리자 염색 더지 말고 수염도 그대로 꽃중년으로 해서 20년 밀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꽃중년 30대 후반으로 밀어보려고 20년 동안 불만이 있어? 내 꿈이야 그것도 그냥 야 우리 목사님 중년인데 멋있다 이 중년은 청년동안 더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멋있잖아요 이걸로 밀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내 꿈인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숫자화하라는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제가 일백만 명하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냥 뭐든지 꿈을 숫자화해서 꿈을 꾸세요 내가 11조도 하나님 내가 한 달에 얼마나 하겠습니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지금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다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몸값은 하나님이 또 보증하십니다 자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이라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구제를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부러운 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몸값을 높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했나요? 아프리카 오늘 내가 얘기했나요? 뼈 가죽만 남은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먹여주는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 사진을 제가 SNS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까도 제가 보면서 그냥 볼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업가들을 적어도 몇 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 조단이의 사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빌리그리암이 텍사스에 세 명의 사업가들을 일으켜주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빌리그리암이 호흡을 시켜서 세 명의 사업가를 원했습니다 세 명의 사업가가 목사님 지금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무엇이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호흡을 하겠습니다 세 명의 사업가가 빌리그리암을 호흡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 전 세계를 빌리그리암이 그냥 성능의 불바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사업가들 조단이의 사업가를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한다는 얘기에서는 그 중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사업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일으킬지 몰라 개마옥이 안수받으러 왔다가 후원자가 될지도 모르고 개마옥 집사님 신랑 아멘 해세요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성교사구나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내가 너무 많이 울어요 내가 너무 왜 우느냐 그 아이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해서 우는 거예요 걔네들이 피해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해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강력의 미루지를 믿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래도 한 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강력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진짜 빵공장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기근을 해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렵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언젠간 보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장례식 갔다가 제가 건축 사업하는 분인데 목사님 건축위원장에 축복기도 한 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갔어 내가 해줬거든요 고맙다고 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써달라고 손이 크신 분이야 그런데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 김포로 이사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단위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요즘 나한테 조단위 사업 얘기를 많이 하네 무슨 조단위입니까 여기 풍무동 공동묘지 있죠 풍무동 공동묘지 있잖아요 풍무동 공동묘지 재단법인 김포공원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군하리로 그거 다 이전시킨다는 거예요 하성명 군하리로 이전시키는데 거기 이전시킬 땅을 샀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40억이 나오기로 했는데 나온다고 약속했고 지점장도 약속했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날 안 나온다고 해버리니까 이 땅도 샀으니까 공매로 나가버리면 공원관리가 다 공매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급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 주지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3억만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바닥바닥 하잖아요 쫙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 거기 공동무여지 낙골당 분양권 그다음에 공사 사업권 다 달라고 해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30분만 지나면 공매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줄게 그래서 사인해버린 거예요 찍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요 그냥 몇천억을 벌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송교사님들이 암병 걸려서 돌아온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강남에 집안체를 이분이 기부한 거예요 송교사들을 숙소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제 진짜 많이 할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달려놓는 사역만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체력을 이동시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박수요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윤택한가 봐요 반대바지란가 그건 설아수 화장품을 잘 발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윤택하게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업원이 뺐다고 해당국을 하는데 파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여보세요 파리가 빠져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주인이 그런데 정업원이 가더니요 이렇게 파리를 보더니 딱 집어가지고요 숟가락 집어가지고 확 먹어버리잖아요 콩이 빠졌는데요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얼떨결에 파리라고 생각했는데 콩이라고 먹어버리니까 설마 우리 정업원이라고 파리를 먹겠습니까 콩이었나? 이런 거예요 이제 주인이 옆에 있다가 놀라버린 거예요 자기 가게를 위해서 파리를 먹어버린 거야 정업원이 자기는 자기도 파리인 거 알았어요 정업원이도 파리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자기 가게를 위해서 파리를 확 먹어버리니까 콩이었군요 하고 먹어버리니까 손님이 착각으로 콩이었나? 이렇게 이렇게 주인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업원을 불러가지고 고맙다 당신은 우리 음식점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호전 3호 전부 다 갈릭골을 맡기고 그 시장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파리 하나 집으로 또리씩 일하면 파리 그냥 먹어버려 그거 먹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아쉬웠죠? 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몸값이 높여진 거죠 그냥 식당 정업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리를 먹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몸값이 그냥 주인이 높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냐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참 멋있는 설교를 한다 그죠? 이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적인 기적 출애급에 경제적인 기적이 동반된 거 아시죠? 그냥 출애급 홍해가 갈라졌다 만나가 됐다 이게 아닙니다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애급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 빨리 나가라고 금과 은을 바리바리 싸서 보냈습니다 조상들이 430년 동안 못 받았던 노인 임금을 다 받으나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경제적인 기적이 이렇게 약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윤태가해질 것이요 그가 풍성해질 것이요 이 맛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 내 수입의 1%를 내가 나누겠다 우리 교인들 1% 나누면 계속 하시면 말아요 계속 헌금 최장님도 하시고 신 우리 가윈이 아빠도 신주환 선생님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세요 약속한 금액 정한 날씨님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 100분의 1은 구제를 위해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실천이 그 사람의 몸값을 높인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꿈을 크게 하자 다 같이 꿈을 크게 하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아니 많은 사람을 전도하자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렇죠 전도하면 몸값이 높인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 사람의 몸값이 높여집니다 예 저도 전도왕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보고 전도해요 그랬더니 저를 하나님의 몸값을 높여주죠 저는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나를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소문이 났거든 중고등부 아이를 세 명의 아이들을 6개월 만에 수백 명을 만들어버렸으니까 그 600명을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몸값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전도 또 나만큼 꿈을 큰 사람은 사실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보다도 몸 좋은 사람도 많이 봤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봤고 나보다 실력 많은 사람 많이 봤는데 나보다 큰 꿈을 간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나는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하지 못한 걸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근데 나는 내가 한 건 하는 거야 꿈을 크게 갖자 두 번째 열심히 전도하자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자 저 우리 교회 작을 때 그때 IMF 왔었어요 교회 시작하자면 IMF 왔는데 교회도 어려운데 진짜 주변에 어려운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집 많이 얻어줬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다 녹자로 막 나갔잖아요 이때 내가 월세 얻어갖고 보증금 넣어주고 쌀 사주고 애국인들 진짜 제가 뭐 제가 자랑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참 살폈어요 그러다가 내가 속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바이올린을 자기가 3천만 원짜리를 연주자인데 그걸 애가 신문제를 먹어볼 때 배고프다고 그 말이 내가 확 감동을 돼버린 거예요 애가 배가 고파서 신문제를 먹는데요 먹을 게 우유삼을 돈 없어서 그래서 바이올린을 자기가 연주자인데 바이올린을 3천만 원짜리를 백만 원에 맡겼다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 지갑 좀 꺼내봐봐 왜 그러냐 싹 잔소리 말고 내가 꺼내라면 꺼내 신랑이 말하면 말해드려야지 이래갖고 지갑하시고 그 바이올린을 찾아오시라고 여러분 찾아오시고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지 바이올린을 맡기면 되겠어 우유도 사주고 줬어요 돈을 고맙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은혜 갚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연락번호 자기 전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궁금한 거예요 밤에 집사람 우유 사줬을까 얘는 신문지 안 먹어도 되겠지 얘가 잘 먹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 내가 사기꾼한테 다 한 거야 집사람이 그때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하나 급여도 못하고 사기나 당한다고 맨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사기당한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뻐할 것 같아 아니 신문지를 먹었다는데 어떤 사람이 안 줘 돈을 애가 우유 먹을 거 내가 사기는 당했어도 하나님이 나 이뻐할 것 같다 내 속으로 나 스스로 이해를 했어 집사람이 나를 모시하고 해도 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가치를 높이지 않을 수 없지 사랑을 실천했고 전도했고 꿈을 크게 갖았잖아 그러니까 저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시자고 함께 놀라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꿈이 작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꿈의 사이즈를 키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의 열심을 못했어요 이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게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구제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할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